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소식은 80살 박지원과 33살 조성은 그들이 만든 희대의 고발사주 실체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본 기사는 선대이저널의 2021년 9월 23일자 기사임을 알립니다. 새파란 젊은 여자와 도대체 무슨 짓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호재를 맞았던 여당이 난데없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졌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떠오르듯 박지원 원장은 자신의 동선을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정보기관 수장 자리를 망각한 듯 수십 년 아래 여성과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만나 희낙낙 식사를 하는 등의 황당무계한 행각을 벌인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대 대선 후보를 일거해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각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신세가 됐다. 박지원 원장은 최근 본국에서 불거졌던 수산물업자의 로비리스트에도 이름이 등장했고 지난 7월에는 사위가 마약을 밀수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 그런 그의 돌출 행동들이 오히려 현 정부에게 엑스맨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그가 뉴욕교포 시절 영화 배우 최정민과의 연문설 또 그를 죽이려 했다는 청구 사주설 등의 진실이 드러날지 여부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영화 배우 최정민 씨는 당시 청문회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박지원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억울함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박지원 원장이 미국에서 가발 장사를 할 때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박지원 원장이 한국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할 때 역시 한국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최 씨는 박지원 원장 관련 의혹에 침묵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박지원 원장은 국가정보기관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답지 않게 틈만 나면 언론에 등장해 국정원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과거 습한 연문서를 뿌린 당사자답게 이번에는 조성은이라는 새파랗게 젊은 여성과의 수상한 만남으로 인해 대선판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조성은이 누구?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는 조성은이란 인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조성은은 정치권 밑바닥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브랜드 뉴 파티란 당을 만들어 국회 입성을 준비하기도 했다. 빨간색 벤츠, 마세라티 등을 갈아타며 불을 과시하는 등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후다. 1988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성은 씨가 정치권에 뛰어든 건 2014년 지방선거 때다. 천정배 전 의원이 조성은 씨를 영입했고 조성은 씨는 세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2016년 세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간판을 교체한 뒤 친문과 비문 사이 개파 갈등으로 홍역을 알았다. 결국 분당 사태를 맞이했다. 조성은 씨를 영입한 천정배 전 의원은 탈당한 뒤 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때 조성은 씨도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정치 인생 첫 번째 이적이었다. 국민회의는 이후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2021년 현 시점 존재하는 국민의당과는 그 괴가 다른 정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비문계 민주인사들이 힘을 합쳤다. 조성은 씨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당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은 한섭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8년 국민의당도 분당의 위기를 맞았다. 2018년 2월 박지원 국정원장을 필두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나와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함께 민주평화당으로 적을 옮겼다. 민주평화당에서 조성은 씨는 부대변인 직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과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댓글을 주고받으며 신문을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성은 씨는 2019년 6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일성 역시 독립운동에 관한 한민족 결속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승만만큼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승만보다 월등한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것 가지고 나를 빨갱이 어쩌고 하면 모자란 인간일 것 이라고 밝혀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조성은 씨는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자체적으로 창당을 준비했다. 브랜드 뉴 파티였다. 청년 정당을 표방한 브랜드 뉴 파티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창당엔 실패했다. 창당에 실패한 브랜드 뉴 파티는 세불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 눈에 띄었다. 2020년 5월 정치권에선 그가 창당한 브랜드 뉴 파티 가짜 당원 명부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브랜드 뉴 파티 당원 명단에 대구 경북 지역 월남전 참전 유공자 1122명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명단엔 사망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른바 거짓 창당 의혹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성은 씨는 제도권 정치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언론 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34세 청년 정치인 조성은 씨의 이력이다. 조성은 씨가 거쳤던 정당만 나열해도 세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회,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브랜드 뉴 파티, 미래통합당, 국민의임 8개다. 소속 정당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력 자체가 좌충우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성은 씨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박지원 원장과의 인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씨는 정치 행보에 있어 언제나 박지원 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박지원의 정치적 수향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도 앞서서도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제보를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 자체를 조성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사건이 번지지 않았을 텐데 유력 인사와의 만남을 훈장처럼 여기는 조성은 씨의 행동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만난 후 남긴 페이스북 글을 보면 도대체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50살 아래 여성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성은 씨는 지난 2월 15일 페이스북에 설이라서 뵙고 어제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는 타인의 말을 전하듯 언더바 기호를 넣어 나는 별말 안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고만 전하라 했다. 날던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낡기는 하던데라고 적었다. 올해 2월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논란으로 여야가 격돌하던 시기다. 당시 박지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당시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 5시간 동안 관련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성은 씨가 언급한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문장도 의혹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저격한 하태경 의원은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이 많을 것이란 말은 올 2월쯤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한 말이라며 역대 정부들의 국정원이 정치인 불법 사찰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박지원 원장의 표현이 워낙 하드코어라서 당시 정보위가 끝난 뒤 이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비슷한 시기 조성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박지원 원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내용이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살기를 내어준 셈이다.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국정원장의 행태로 날려먹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조성은 관계를 연결고리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제보사주 의혹을 띄우고 한발 나아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야당이 윤석열에 대응하는 인물로 박지원을 상정하고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을 여권의 정치공장으로 규정해 전국을 돌파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정원장의 국가기밀 유출 의혹이 확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고발사주 의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산TV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